오늘 밤에 중요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남태평양이 세계보험 할 수 있겠냐 여러분 머릿속에 힘들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 분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짓냐 말이오 누가 헝검하겠지 그런 사람은 응답받은 적이 없습니다 바노아투가 세계보험 할 수 있겠냐 여러분 마음속으로 여러분의 경험을 볼 때 안될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뭘 이루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한 약속 세가지를 주셨어요 이걸 주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니깐요 계속해서 질병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we see disease continues to arise 특히 영적인 병들이 말합니다 정신병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영적인 병이 생겨요 영적인 병이란 말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런 병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반우아투가 어떻게 세계보험 할 수 있겠냐 여러분 성경과 역사에 강대국이 복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강대국에 잡혀갔거나 간 사람 소수의 복만 가진 자가 변하십니다 저는 남태평양, 반우아투 하나님이 그냥 보낸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 서밋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 못하고 있다니까요 미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미국은 심각합니다 미국의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살려야 되는데요 아니 어떤 약속을 가지고 살릴 수 있냐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유럽은 더합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희망 있는 일본 영적 문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일본인이 살려야 돼요 아니 어떻게 살릴 수 있겠냐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의 교회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미국에만 만 개의 문 닫았습니다 지금 문 닫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교회 몇 천 개 됩니다 그 미국을 어떻게 믿습니까 유럽 몇 천 개 문 닫았어요 8천 개 한국 교회도 한 오백 개 문 닫았어요 믿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가장 쉬운 말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는 겁니다 각인된 것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이거 바꿔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확인된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중요한 하나님이 중요한 약속을 주세요 아주 영적인 위에서 내리는 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단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단어는 여러분이 사단의 작전으로 각인된 것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힘으로 각인된 것을 없앨 수 없어요 여러분 속에 각인된 것은 틀린 것이기 때문에 없앨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선물을 준 겁니다 대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습니다 먼저 쓴 글이 뭡니까 누가 보금이죠 누가 보금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를 지금 이제 주님께서 십다한 이후에 증가할 거라 이 능력은 그냥 능력이 아니고 위에서 내리는 권세예요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속에 각인된 이 사단이 준 것을 절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교회는 당연히 망하는 겁니다 이걸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을 이긴 참된 왕으로 오셨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여기 각인이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뇌에 대해 넣은 겁니다 마약 중독을 왜 못 끊냐 뇌에 각인되고 몸에 각인된 것은 교도소 한 5년 놔두면 됩니다 다 바뀌거든요 뇌에 대해 각인된 것은 안 없어져요 이걸 보고 각인이라고 합니다 이걸 뒤바꾸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완전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에 각인되죠 그래서 은약을 잘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지옥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걸 깨뜨린 겁니다 그리스도 우리 인간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걸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자 보세요 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게 기준입니다 여러분에게 세계의 복음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then the amazing work of world evangelization will take place through you 여러분 영적으로나 시달린다 걱정하지 마세요 if there's anyone who is spiritually afflicted don't worry about that 기도할 때 기준을 뇌에다 두세요 and when you pray put the standard on your brain 치유됩니다 healing will take place 이 성령의 놀라운 영사가 발가락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일어나는 게 and the amazing works of the Holy Spirit do not take place in our toe it takes place in our brain 각인된 걸 뒤바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요 and so I'm talking about the mystery of Christ that can overturn our imprint 자 이 각인된 것을 안 바꾸니까 몇 번의 경험이 생기죠 but not being able to change this imprint there are a few things you will experience 그렇게 해서 뿌리 내린 겁니다 that's what gets rooted inside of us 그렇죠 isn't that so 뿌리 내린 이거는 어디에 내린 거 하니깐요 아까 여기는 생각이지만요 이 뿌리는 마음에 내리게 있어요 that when I say number one the imprint is talking about our brain or our thoughts but when I talk about the root I'm talking about our hearts and our minds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that's why we cannot overcome this 이제 뇌에 각인되었다가 마음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that not only is it imprinted inside of our brains it plows into our minds our hearts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and so no matter how hard you try to stop yourself you cannot that you're filled with regret and nudges 마음으로 뿌리 내리세요 why because that's what gets rooted inside of your mind and you get filled with anger and you get filled with unbelief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 뿌리를 내리 뿌린 거예요 you can't control that why because it's been rooted inside of your mind but we want to change this 이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냥이 아니고 이 위에서 내리는 근능이 완전히 spiritual power 내 것으로 만들어주십니다 and so this power that comes from us you make it yours and that becomes your spiritual power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근능을 받고 이 말이오 이 영적인 힘이 내게 와신 겁니다 but 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you you will receive power we're talking about this power now becoming our own 이걸 보고 뭐랍니까 what do we call this Kingdom of God we call this the Kingdom of God 이 약속을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확증시키는 약속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거 여러분 그냥 보면 안되고요 각인된 것을 각인된 것을 뒤바꾸는 것 이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린 것을 뒤바꾸는 것 그럼요 세계를 보고 말이죠 이때부터 오는 게 뭡니까 what comes from this what comes from this point on all out we can go all out we can do this 이걸 가지고 가셔야 돼요 we must leave here with this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시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닙니다 과학적으로요 뇌과학 연구한 사람들이 계시겠죠 자유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집중되어야 돼요 영적 멕 치유됩니다 그때 각인된 것을 뒤바꾸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 그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어느 단계까지 오나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영적 상태를 가지고 내가 아픈 데만 생각해도 치료되기 시작하잖아요 과학적인 이 기도가 굉장한 거예요 우주를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내 각인된 것을 치유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돼요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땅에 있는 흑암 근세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냥이 아닙니다 이제는 체질이 되어버립니다 먼 체질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으로 파고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영혼 속으로 파고들어 버리면 이때부터는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무너지는 거 아니까 이 사단이 준 것이 영혼 속으로 파고들어 버리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내 영혼 속으로 파고들어갑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병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세계보금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뭐가 생깁니까 영적 정인이 돼요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all change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가 건넝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물당의 정인이 되리라 자 이 세계를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응답될 수 없는 것으로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왜 암이 걸렸습니까 암이 걸리도록 각인되어 있어요 그거 바꾸면 되는 겁니다 왜 정신 돌느냐 돌도록 각인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로 각인 시기는 그날에 뒤집어지는 겁니다 올인이란 말은 그저건 조금만 집중해주면 뒤바뀌면 역사에나요 이때에 요셉의 고백이 나옵니다 요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므로 끝난 거잖아요 다윗이 말했잖아요 요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 성도는 죽음이 두렵지 않더라고요 세계를 뒤집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린되는 간단해요 그러면 그걸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됩니다 그렇죠 요셉이 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응답입니다 응답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낙심도 하지 마시고 은행 딱 잡으세요 바누아투가 세계를 살 수 있냐 더 좋습니다 미국보다 유리합니다 미국 불리해요 유럽 세계복만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가야 합니다 남태평양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자라는 한국 사람을 쓰시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미 지금 한국 교회의 복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무 힘도 없어요 전도 방해합니다 남 전도하는 걸 방해한다니까요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각인된 게 그것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뿌리 내리잖아요 이런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세계교회가 문 닫게 됐어요 그런 재앙을 막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은혁 딱 잡고 가시래요 이때부터 뭡니까 여러분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맞잖아요 앞으로 이런 응답이 올 겁니다 우리에게 오신 서미들 중에 한 명만 이담나도 남태평양 밖입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걸 몰아가야 돼요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솔로몬 전 실장이 잠깐 간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온 몸에 안 퍼져가지고 그럴 수 없게 됐어요 아니 병원에서는 아예 안 된다 했어요 본인 보고 말은 안 했지만 우리도 얘기했어요 안 된다고 온 다 퍼졌는데 왜 보니요 진짜 한 석 달 만에 끝났어 기도해 오늘도 만나 얘기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하면 더 큰 건강을 얻을 수 있다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뭔가를 알기 때문에 각인, 부리, 체질만 뒤집어버리면 뭐든지 바뀐다 이 세계를 바꾸는 길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정인이 됩니까 예루살렘 여기부터 살리는 거예요 온 유대와 남태평양 사마리아와 저 죽어가는 아프리카 땅 끝 미국, 유럽 저 땅 끝입니다 그렇죠 렘런드 운동 적인이 되리라 확실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괜찮습니다 시작하세요 처음에 좀 잘 안된다 그래서 차가 말이죠 차가 말이죠 박살나버렸으면 한 시간만에는 못 고치잖아요 그렇죠 좀 집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며칠을 그것도 못하겠다고요 그것도 못하겠다면 할 수 없지만요 그거는 굉장히 축복된 누림이거든요 이 세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약속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약속하시오 하나님의 나라 약속하시오 오직 성령으로 세계보고만 증인될 것을 약속하시오 이게 성경 전부 다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세계를 합치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 세계를 합치니까 예를 들자나요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이렇게 답이 딱 나와서 이러면 완벽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선세계 살리고도 납니다 진짜 예보시라니깐요 교회를 건축했거나 건축할 사람들은 고민이 있겠죠 해보라니깐요 올인해보세요 각인된 걸 뒤집어버려 그리스도로 각인시켜버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 내려버려 오직 성령으로 능력으로 체질 되어버리면 다 바꾸는 겁니다 확실합니다 제 약속이 아니고 주님의 약속입니다 됐죠 이거 가지고 가시면 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바누아토와 중앙 우리 지금 남태평양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힐링하우스를 만드세요 힐링하우스를 만드세요 건물질 필요도 사실 없어요 하세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힐링해버려 우리 국회의장님도 몸이 안 좋은데 부산에서 정말로 우리 기도로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산정인을 하나님은 힘을 주셨어요 남태평양 보고만 쓰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의사가 계시지 않습니까 의사가 이해됩니까 아니 좀 이따 간장말 솔로몬 저분 의사가 이해됩니까 온몸에 안 퍼지는데 복음 모르는 불신자 의사가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합니까 실제 여러분이요 화를 내고 스트레스 받을 때 면역체계가 망무해집니다 그렇죠 의학적으로 증거됐다니까 여러분 성령축만 받으면요 몸도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도 살아나는 겁니다 두려워도 안 두려운 겁니다 내가 영증 문제 각인되어 버리면 두려움 안 왔는데 두려운 겁니다 그렇죠 겁낼 게 뭐해서 문제 안 왔는데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증 힘 있는 사람 문제 와도 두렵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은 겁니다 이거 하는 healing house 만드세요 만드세요 다른 거 복효하면 돼요 각인된 거 뒤집어라 우리 솔로몬 실장이 음식도 제대로 잡히더라 음식으로 각인된 거 뒤집어야 돼요 역산나게 되었어요 이번에 물 포럼 한 거 너무 잘 된 거 그 물이요 우리 몸에 잘못된 각인된 걸 바꿀 수 있잖아요 일단 바누아투부터 군데군데 만들어야 돼요 다른 나라에서 봐요 우리는 왜 안 오냐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초청한 거예요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대 키우는데 이걸 가르쳐서 서미스쿨을 만드세요 이제 키우는 길만이 세계정보가 하는 길입니다 그 way to conquer the world is to raise our gifted and talented 서미스쿨을 만드세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능력 붙잡고 절단하세요 성교하는 나라 되겠다 이거 기도하세요 성교사 여기 왜 옵니까 올 필요 없어요 그렇죠 와서 하는 게 뭐 있다고 여러분이 하세요 그렇죠 여러분이 힘 얻어서 바누아투에서 전 세계 성교사를 내보내는 겁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does that make any sense 하나님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God says it does 여러분 볼 때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축복을 몰아가겠다 from our perspective it might not make sense but from God's perspective that's where he wants to pour down all his blessings 왜 그렇게 전도도 안 하는 사람들을 성교사로 부르다가 남태평양이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시라니까요 there are missionaries here in the South Pacific who don't even know the gospel and they don't even know what they're doing here so you rise up and become missionaries 남태평양이 성교 종주국이 되도록 기도하시라 and so pray that the South Pacific will become a hub for missionaries 하나님이 건강도 가져오 여러분에게 가실 겁니다 that means God will give you health for that as well 하나님은 경제력도 가지고 가실 겁니다 and God will even bring you the finances to be able to do that isn't that so 솔직히 모든 걸 가지고 가실 겁니다 and honestly God will bring everything to you 끝입니다 that's it then 저는 24요 순간순간 이기도 합니다 24 hours a day moment by moment I pray for this 내 영적 상처의 깊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that God's great power will come into my spiritual state 오늘 앉아서 내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늘 집회 끊은 여기서 시작되어야 된다 이 말이요 and right now we're going to finish with this conference but we must now begin here 가만히 사람들 예경 들어보면요 영 딴 거 각인되어 있어요 but when you listen to what people are saying they're imprinted with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성질이 좋다나 보다 그건 둘째입니다 너무 사람 거 각인되어 있어요 너무 사단이 주는 걸 각인되어 있어요 너무 사단이 주는 걸 각인되어 있어요 뒤집는 겁니다 대역사입니다 그래서 바누아투에서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러 남태평양에서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렇죠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신 거예요 그때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신 거예요 야곱이 언제 은혜 받았습니다 when did Jacob receive God's grace 야곱 강가에서 실험할 때 when he wrestled with God's angel on the Japhic river 야곱이 어머니 옆에 앉아서 죽거리는데 뭐 때문에 능력 줄 겁니까 if Jacob is just sitting next to his mother stirring the pot of stew he doesn't need God's power to do that 야곱이 어머니 옆에 밥주국 돌리고 앉았는데 그게 뭐 성형충만이 필요합니까 돌리면 되지 like Jacob sitting next to his mother in the kitchen stirring the pot of stew he doesn't need the filling of the Holy Spirit for that he's more than capable of doing it himself 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때 역사하신 거요 그냥 다윗이 다윗이 형들처럼 맨날 먹는 거 따지고 다윗이 형들 그러지 않나 잘 먹는 거 누가 잘 먹는 거 이런 거 누가 잘 먹는 거 잘 입나 눈이 그렇게 안 돼요 거기에 성형충만 주실 이유가 없어요 이 나라를 살려서 하나님의 전을 만들겠다고 은약 잡은 다윗에게 역사하십니다 당연하죠 여러분은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될 하나님의 시간표 합니다 확실합니다 이번에 저는 와보고 말이죠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여러 군데 보면서 확인해서 그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 가족들이야 당연히 수고해야 되지만 다른 나라에서 아홉 개 정상 부분들을 오늘 제가 같이 식사를 했어요 내가 그분들에게 메시지를 했다니까 하나님이 시대시대마다 후대들이 망할 때 정치하는 사람을 쓰신 거예요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쓰신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쓰신 거예요 그래야 되니까 사도 행제를 누구에게 보낸 거립니까 정치인 데오빌로에게 보낸 거예요 그거 붙잡은 데오빌로를 통해 이 메시지가 로마를 적고 오늘 여러분 지금부터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어떻게 되는지요 여러분은 세계살리고 남는 주역이 될 겁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익을 누리고 있으면 땅 끝까지가 살린 정인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완전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각인되게 해주옵소서 그 능력으로 뿌리 내리며 체질 되게 해주옵소서 허감 세력을 완전히 꺾는 각인뿌리 체질 만들게 해주옵소서 바누아투와 이 남태평양이 세계보금 할 수 있는 것으로 각인되게 해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